1. 조가 런던으로 오고 있다는 사실이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2. 나는 여전히 그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더 이상 내가 사는 인생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3. 만약 내가 그가 집으로 오는 걸 막을 수만 있었다면 나는 그렇게 했을 겁니다. 4. 나는 죄책감을 느꼈죠. 왜냐하면 과거 비리가 말한 것처럼 나는 친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5. 다음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청소도 하고 조의 방문을 맞을 준비도 했습니다. 6. 그 후 아침에 나는 그가 도착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7. 나는 계단에서 나는 그의 육중하고 둔탁한 신발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8. 나는 정문에서 그를 맞이했고 그리고 그를 안으로 맞아드렸습니다. 9. 조, 당신을 보게 되어 기쁩니다. 그래 어떻게 지내셨나요? 내가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10. PIP, how are you? He replied. PIP아, 잘 지냈니? 그가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표현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접속사 먼저 볼까요? 1번에 even the, 비록 뭐뭐라 할지라도 양불렛은 접속사고요. 그 다음에 4번에 because, 왜냐하면, you렛은 접속사입니다. 자, 그리고 6번으로 가면 hurt, here의 과거형이고요. 지각동사죠. 5형식, 이미 목적어, 동사원의 alive가 목적부어입니다. 그가 도착하는 걸 듣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표현은 가주어, 진주어인데요. 1번하고 9번하고 잘 비교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 1번으로 가면, 자, 맨 앞에 it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 가서 접속사, dash이 보이죠. 이때 it은 가짜 주어, dash이 끄는 자리 진짜 주어입니다. that절 이하를 갖다가 it절 자리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조가 오고 있다는 것이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본도 보면, 형태는 다르지만, 맨 앞에 it이 오고, 그 다음에 주어 가서 투부정사 보이죠. 마찬가지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진짜 주어, 투부정사를 it절에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to see you, 너를 못하니 기쁘다. 이렇게 되죠. 자, 1번하고 9번, 가주어, 진주어가 두 가지 형태를 쓰였고요. 용법은 똑같습니다. 진짜 주어와 det절이나 투부정사를 it절에 대입시키면 됩니다. 자, 그리고 몇 가지 표현들이 더 있죠. 1번에 I felt guilty 이 표현. felt는 필의 과거형이고요. feel guilty, 죄책감을 느끼다.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가서 뒷부분에 get ready for, 뭐뭐할 준비를 하다 하면 되죠. 4번, 5번, 영어 위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번하고 10번 가면 how are you, how are you 어떻게 지냈느냐 안부 물어보는 표현이죠. 자, 그리고 2번에 수거가 또 있습니다. care for 하면 뭐뭇을 돌보다, 뭐뭇을 좋아하다. 자, 2번에서는 좋아하다 또 수수였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 not anymore, 마찬가지, 더 이상 모멘탈한 수거입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전체적인 내용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문법적인 사항들 그리고 영어, 휘하에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알아봤습니다. 부추의 정체는 없어졌습니다. 끝나다보니까, 하지만 제가 그 다음에 또 어떤 사항의 정체는